서울시의회 기독신우회가 정기예배를 드렸습니다. 특별히 이번 예배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. 석유를 전한 CTS 콜링갓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기독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고 복음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예배에는 노식래, 김춘래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기독신우회 소속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합심 기도와 특송 시간을 가졌습니다.